유사량 조사는 하천에서 유수와 함께 흐르는 흙, 모래 등의 부유사 및 하천바닥 위를 이동하는 소류사량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인데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에 위치한 환경부 주요 유사량 관측소에서 측정장비 등을 이용하여 유사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합니다. 유사 유사량 관계곡선식 개발 등을 통해 유사량 자료를 생산하기도 해요. 이렇게 생산된 자료는 화상변동 분석 및 각종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하천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물의 순환을 기록합니다.